안녕하세요! 바로 고추냉이네요 호요롱 고추냉이 바삭하러 가고 고추냉이가 좀 더 좋아요 습롱 고추냉이는 안에서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쫀득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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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잘 어울려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마요네즈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와우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소시지 찹쌀떡 너무 맛있어서记 collapsed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엉 땡 사랑 말하자마자 inum 샀다 내 마음